오늘 요청도 내려와야 되는거지? 매달 양보 확인하고 내려오는 요건을 내려와야 될지 그렇게 매일 하는 얘기인데 그치 멈출 수 없지만 영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시 그렇게 말하더만 너무 어린데 아직 어린데 벌써 대정하냐고 니가 그렇게 한거 아니잖아 약간 애쯤 태어날 때부터 병이 그저 해져있는걸로 뭔가 그렇잖아 고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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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기 밑에 있잖아 그치 그냥 사자의 문자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그냥 그저 죽은 자들 들어서 문학인도 하는 그런 자들 아니 가끔은 너무 어린데들 한다고 저희도 자희들 대결하려고 그때 쓰는거 자들 가능하잖아 그럴 땐 똑똑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아직 수명이 나니까 데려갈 수는 없잖아 잘하진 않네 저번에 있잖아 저번에 그때 누가 명이 아직 남은 인간하고 명단이 인간하고 명단이 인간하고 그 시대에 왔다가 진단이 있는데 아마 만났을거 아니야 진짜로 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완전 참게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치 맞아 정신적으로 그렇게 알게 됐잖아 어쨌든 간에 아 그래 그치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거잖아 우리도 우리 그 명부에 적혀있는 자들 데려오는 것 뿐이니까 여기 명부에 적혀있는 영혼들 이름이 다 다르고 아무래도 다른데 간혹 같은 자들 이게 있잖아 아 그래 진짜 그럴 때 우리도 없을 수 없잖아 어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일단 둘 다 데려가서 확인을 한다면 생년이 생년이 같을때는 이름 이름 앞에 성이 어디 성인지 먼저 확인하잖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성의 그치 보니 그 성이 어디 성인지 확인하고 되려오다 보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간혹 엉뚱한 사람 데려오는 경우도 있잖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이상한 게 그치 뭐 하다보면은 이 산전이 다 덮게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우리가 그냥 안보이는 것뿐이고 온라인 저성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그치 죽은 사람 자들 그사람이 앞에 나타나니까 명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 앞에 나타나는 일 없지 수명이 다 되는 건 앞에 나타나니까 그쵸? 오늘은 딱 보니까 음 아 저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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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근데 언니 되게 옳지 않은데 언니 잔은 없네 전부 다 성 이래가지고 어 그래서 어 너문데 재밌어서 한번 데려오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런 자격 데려오고 싶어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 이미 명의 잘했으니까 데려오는 거 뭐지 마지막 인사도 하고 강의해주는 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이해하니까 심기도 해요 왜냐면은 남겨진 자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데려오는 게 맞으니까 안 그러면은 피어방생각 많이 낳는다니까 죽어서 그치? 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저번에 여는 애도 있었잖아 막 목감이 막아가지고 그치? 겨우 겨우 달래가지고 데려온 쪽도 있고 뭐 뭐 하면 안 되는 거 하는데 기억 지워놓고 데려온 쪽도 있잖아 연다 선생님께서 뭐 보신 때마다 근데 왜 기억을 지워놓고 봤잖아 연다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사정이 이렇게 된 거나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지웠던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 사항이어가지고 또 사항 자체가 좀 좀 임박함도 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기억이 쉬웠다 라고 한 적도 있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살짝 느끼도 했지 어 어떻게 이분 때문에 그렇게 막 기억이 쉬우나 아무리 임박한 사항이 나한테 그 다음번에는 기억이 쉬울거면 나한테 확인을 하고 기억이 쉬울거면 기억이 쉬울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연다장님한테 허락받고 이제 기억이 쉬울거면 아 맞아 진짜 이 저중에 있으면 진짜 별의별 이제 전부 다 기억이 나요 진짜 희생하고 배반자들 별로 이렇게 없잖아 근데 더 많은 차이는 여기는 곳이니까 살아있잖아 원래 곳이잖아 그치 그게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대부분은 매번 차이가 없는데 이승하고 저승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도 알잖아 당연하지 그 경계가 있으니까 이승하고 저승 사이에 다 못할 수 있겠지 뭐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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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에서의 몸은 그 인간들 살아있는 자들이 따르는 거고 저승에서의 몸은 저승 몸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따르는 거잖아 맞아 근데 저승에서는 진짜 진짜 말도 못하지 이승 이승 이승보다 더 아주아주 깍 하는 듯 목이어가지고 지금 눈에는 또 이에는 이 피해자가 겪었던 걸 가해자들 똑같이 해주잖아 아 그래 그니까 그가 좀 딱한 사정들 있는 영혼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영혼들을 바로 이제 창고민님 듣는 위쪽에 거기 보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하잖아 맞아 근데도 반성 안하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억지 모르고 작년 잘못였던 저희가 이제 아무튼 또 이산시구만 약간 척판화장 뭐 약간 시집이 되는 그니까 그치 지옥에 영원히 지옥에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지옥에 안가려면 이승에 있을 때 아주 잘하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 이승에서 규칙 어기지 않고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 아마 조승에서도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싶기도 근데 그래도 가끔 이제 어쩔 수 없지 지옥에 오는 자들 있잖아 이전은 아무런 잘못도 이승에서 한 잘못도 없는데 지옥에 왔잖아 결국은 지옥에 왔다가 다시 천국을 보내지는 경우도 가나고 있고 그래요 그치 아마 아 진짜 오늘도 데려오면서 내가 보게 그치 또 억지 보니 자들 감이 쓴 거야 감이 신다 그래도 이미 명이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어 원래 태어날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따라 정해져 있어 그건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이고 맞아 원래 태어날때부터 인간들이 수명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수명이 다 되면 다 내려와야 되는데 수명이 다 되지 않았어 아직 멀었으면 안 내려오잖아 그렇지 그거때문에 예전에 한번 내가 손 안쓰는 쪽도 있었잖아 그 영상 어 맞네 진짜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라고 생각했거든 진짜 오지마다니 어 진짜 말도 못하겠더라 맞아 맞아 진짜 진짜 근데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완전 팬시 있게 와 진짜 그렇게 막 쉽게 말고 반항하는 느낌 잖아 반항하는 거 그거 결국 했다 여러분들에게서 반항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반항했던 그 사사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했다가 완전히 뭐 감고 감는지 아니면은 지효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지금도 그 녀석은 저 순간이 한참 빡빡하는 것은 아마 화해 뭐 화해 좀 더 못하고 있을 것 같아 그치? 맞아 맞아 이쪽에 있는 소위가 같은데 맞지? 아 니가 내가 그러는지 알겠어 알겠어 뭐 몰라 불러주세요 한 번 없으니까 1시간 4시간 인데 어디에 가기 저승인지 네 이명 다 돼서 너 데리로 왔어 어 죽는 거 맞아? 이제 가자 근데 없을 때 없을 때 어디에 안하는 게 좋을 텐데 여기서 살짝 한 복숨 없는 거 알잖아 마지막 인사도 막 하려 그냥 어 어떻게 할래 여기서 목숨 잤지 없어질래 아니면 마지막 인사도 막 조용히 나 따라 선택해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어디 가야 돼 진짜 마지막 인사는 하고 와 기다릴 테니까 그래 마지막 인사로 가야지 지도기상 모를 텐데 너무 너무 서운해 하지 말라고 네 다 돼서 네 아마 다음에는 너 아주 아주 가까운 그 혼자일지도 그렇지? 그래 이제 가자 마지막 인사로 찾아라 지가 지금 이해 deal 수고했어 세게 슬기 한 편하게 씻을 수 있을지 한 띵 바람 지 그럼 엄마 이만 처음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목숨도 붙이겠다 다음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